프레스! 안녕하세요 제이풋볼입니다 어... 어느덧 제가 태국에 온지도 3개월이 지났네요 이번 영상은 태국 마지막 영상으로 저의 태국 생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태국에서 3개월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선수 생활을 안하고 유튜브에 집중했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성장에 집중했는데 한편으로는 축구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네요 그래서 더욱 태국 생활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다시 선수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즐거웠던 태국 생활 그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도의 멋진 공사장 중입니다 아침마다 모닝콜을 자동으로 해줘요 아침마다 모닝콜을 받은 슈퍼 아침마다 모닝콜을 마치고 방의 공사장 중입니다 nurse heading to the operating room 그 다음은 여기에서 아직을 쓰던 연회를 수비다 약속лять 이것을 바다 나쁘게chat 이것을 배달 것입니다 은행 이동 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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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안 올지 여기가 안 올지 아무엇 자, 뺏어 자, 뺏어 아무엇 오른다이, 오른다이 오른다이 오, 나이 아잇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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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선박 스티브 스피 스톱 스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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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음질이 완료되고 내게 가장 기본적인 학습수지 이렇게 하기도 했다면 이 부분은 베이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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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치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렇게 하루를 마치겠습니다. 1, 2, 3 2, 3,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오늘 창리그 경기가 있는 날인데요 창리그 2013년도 분위기가 너무 끝내주네요 진짜 여기서 경기 뛸 맛이 정말 납니다 여기 아리팀에서 제 유니폼을 이렇게 주셨는데 태어나서 처음 보는 번호인데 핑크 색깔에 되게 예쁘네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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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전반 뛰고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갈 것 같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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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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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속 저기까지 계속 다 있어요 와 코로나가 풀리고 이 태국 축구 열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네요 야 솔드하운드에서 하마터면 못 들어가는 줄 알았네 어 여기가 이제 타이포트 경기장 인데요 어디서 일어서서 손브리에서 뛰고 여기 병수형을 응원하러 응원을 하러 왔어요 태국의 면문팀 타이포트 스타디움에 왔습니다 제가 방콕 fc 에서 있었을 때 여기 부장에서 타이포트 팀하고 연습경기로 여기서 뛴 적이 있었는데 그때 골도 한골 넣어서 저희가 비겼었는데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공중들이 지금 여기 다 꽉 찼습니다 표가 솔드아웃이 돼서 지금 저희는 일어서서 보고 있어요 태국은 무기가 있어요 무기가 어떤 거 축구 아저씨 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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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씨 정진이 오면 골 넣었는데 맨날 교체 당해 오지마 오지 말라고요? 그심 끊겼으면 한 두고 더 넣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체력도 남았죠? 그냥 후반에 좀 새기려고 아 아쉽네 보자 조만간에 네 형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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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이 정도면 3개일줄 아냐? 아 화이팅입니다 인테네셜 스쿨. 나이스 뵈어. 와 이거 물고기야? 뭐야? 와 멋있다. 진짜 멋있다. 진짜 미쳤습니다. 와 물고기 보인다. 오 대박.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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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시 마십시오 10분. 쫄평. 아무 종일 위에ма다. 했다. aqu할수인지 hogy. millones. 빼앗 Dé. den Fragen. 다섯 Growth. 이 vuel요. 가짜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